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관동지역과 동북지역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가면서 지진이 일어났었으며 그 후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멈추는 일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이 멈춘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등이 지진이 간헐적인 멈춤 상황을 여러 번 거친 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11월 8일 현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후반은 지진 횟수의 감소 횟수가 4일 동안 연속되다가 후쿠시마 악마다 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바라키에서도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말에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대규모 태양 플레어 이후에 큰 지진이 한 달 동안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과 8일에 이바라키현에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곳의 지진은 매우 가깝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관동지역 과 동북지역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가면서 지진이 일어났었으며 그 후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1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멈추는 일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이 멈춘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등이 지진이 간헐적인 멈춤 상황을 여러 번 거친 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므로 11월 8일 현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후반은 지진 횟수의 감소 횟수가 4일 동안 연속되다가 후쿠시마 악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바라키에서도 진도 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말에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대규모 태양 플레어 이후에 큰 지진이 한 달 동안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7일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월 8일 월요일에 이바라키연 역시 남부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곳의 지진은 매우 가깝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진 발생 상황을 보면 일본의 동해와 태평양의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듯한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월요일에도 부목구 동북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우무리연 동조각 바다 입니다.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짐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11월 6일 토요일부터 11월 8일 월요일 오후까지 도목구 동북 지역에서 3일 연속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8분에 미야기현 남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월 6일 저녁 11시 40분에 호프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어제 11월 7일 일요일에도 도북구 동북 지역 에서 오전 0시 7분에 이화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월 7일 저녁 9시 44분에 이번에도 이화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월 8일 월요일에도 아우무리연 동조각 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8일 발생한 아우무리연 동조각 바다에서는 2021년 7월 31일부터 11월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도목구 동북 지역 아우무리연 동쪽 앞바다에서 의 지진이 16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호프시마 앞바다에서는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1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화태현 앞바다에서는 1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알래스카와 지중해 에서의 규모 7 이상의 강진 이후에 이바라키연 이와태현 아우무리 현 이즈제도에서 진도오약 등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역시도 알래스카와 그리스 등 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후에 아우무리 현과 이와태현에서 진도오강이 발생을 하였고 이바라키연에서도 진도 사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바라키연 과 이즈제도에서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바라키연의 강진들이 일주 간격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오전 9시 55분에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곳과 가까운 곳에서 11월 7일 오전 4시 41분에 이바라키연 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근처에서 이바라키연에서 11월 8일 오전 3시 8분에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일본 지진의 패턴들을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분야 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지진의 패턴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이 맞다면 이 흐름대로 간다면 호카이도 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마모토 지진과 오사카 북부 지진 호카이도 이보리 동부 지진 등 일본 내륙에서 큰 지진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발생할 수 있는 대지진 은 난카이트로프도 코릴 해구도 아니고 내륙에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계속해서 관동지역에서 내륙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내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두 번째는 육지측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3번째는 가라앉기 전 바다 쪽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그리고 4번째는 가라앉은 바다 쪽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가라앉기 전 바다 쪽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내륙형 지진의 경우 판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달리 지진 속보가 제시간에 발생하기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긴급 지진 속보는 빠르게 진행되는 작은 흔들림 이 파도를 감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진원이 육지에서 멀면 멀수록 효과를 발휘하지만 진원이 바로 옆에 있는 내륙형 지진에서는 거의 소용 이 없습니다. 내륙형 지진이었던 2016년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이 바로 그렇습니다. 2016년과 같은 구마모토 내륙형 지진에서는 긴급 지진 속보를 보고 듣고서 위험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11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 31분에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7월 31일부터 11월 8일 월요일 오후 현재 이시가와 현 노도지방에서 4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서 3개월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진 발생 지역이며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 이시가와 현과 주에스 지역은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먼저 2004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56분에 일본 니가타현 주망구 의 오지아 씨를 진원으로 발생한 리히터 규모 6.8의 직화형 지진이 발생 합니다. 이 지진으로 68명이 사망했으며 니가타 현 주에스 지방의 중심 도시인 나거과 씨와 오지아 씨 도카마치 씨 미스키 씨 등에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를 중심으로 65명이 사망했고 4805명이 부상당했으며 지진 발생 직후에는 10만 3천여 명이 피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2007년에 규모 6.8의 니가타 현 주에스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 11명 중경상자는 1957명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은 며칠 동안 스친 태풍 사고에 수반한 호우로 인하여 집안이 약해져 각지에서 토사재해가 일어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야기되는 토양 액상화 현상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2007년에는 이시가와 현에서도 규모 5에서 6.7까지 지진이 발생을 하였 으며 4개월 뒤에 니가타 주에스 지역에서 강진이 연속 발생을 했 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